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북상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20일 오후 9시에 전남 신안 흑산도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고, 21일 오전 6시에 서산 서남서쪽 약 80km 부근에서 해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